LS그룹이 창립 20주년을 맞아 어려운 이웃들에게 기부하기로 결정하는 등 미래세대를 후원하는 든든한 파트너라는 철학을 바탕으로 사회공헌의 활동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LS그룹은 글로벌 사회공헌 활동도 활발히 펼치고 있는데, 2007년부터 대학생 해외봉사단을 파견해 봉사활동을 이어 왔고, 지난해 베트남에 거주하는 한국인과 베트남인 결혼 가정을 돕기 위해 LS드림센터를 개소했습니다. 각 계열사 또한 사회공헌 활동에 적극 동참하고 있습니다. 특히 LS일렉트릭은 장애인 합창단 그린보이스를 창단하고 콘서트를 개최하는 등 예술을 통한 장애인 고용 활성화와 사회 인식 개선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LS그룹 관계자는 어려운 이웃들을 외면하지 않고 함께 더 큰 가치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LS경영 철약인 LS파트너십의 정신이라며, 앞으로도 따뜻한 나눔 활동에 적극 동참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